대체로 많이 일어나는 교통사고 유형을 통해서 교통법교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 첫 번째는 새롭게 바뀐 교통법규에요. 그중에서도 요즘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회전하다가 생긴 사고 올해 더 강화된 교통법규 중 하나인데요. 제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우회전을 위해 바깥 차로로 주행 중이던 차량. 우회전 전 정지선에서 일단 멈췄는데요. 보행자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던 바로 그때. 뛰어오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사고 영상입니다. 우회전하려는 한 차량. 보행자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려는 바로 그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와 부딪혔는데요. 과연 운전자 과실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 너무 놀라워요. 저도 진짜 우회전을 할 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러는데 정말 오늘부터 운전을 해야 될지 너무 무서운데요. 그러니까요. 진짜 남회일 같지가 않은데 우회전 사고와 관련해서는 점차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보신 그 사고 과실비율을 한번 따져볼까요? 첫 번째 사고는 녹색 신호에 직진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전하고 보니까 여기가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있었어요. 그 녹색 신호가. 사람 하나 건너가니까 다 끝났겠지 하고 차가 출발하는데 여기서 뛰어온 학생. 있어요. 그런데 저거는 저 학생은 자기 신호에 뛰어온 거죠. 그리고 차가 서 있었어요. 걔가 계속 서 있겠지 하고 뛰다가 사고 났으니까 학생에게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고요. 그것은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보행자 보호위무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고요. 두 번째 사고요. 두 번째 사고는 여기 횡단보도가 있었죠. 여기서 횡단보도를 지나려면 여기에 빨간불이었어요. 빨간불이면 여기를 못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니까요. 여기서 보행자 없네. 나 가도 되겠지 하려고 그러는데 깜빡깜빡거릴 때 뛰어온 거예요. 이번 사고 이것은 신호위반입니다. 신호위반. 왜냐하면 여기가 빨간불이면 여기를 가지 말아야 되는데 왜 갔느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 때는 가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 보신 사고는요. 많이 다쳤어요. 보행자가. 그 아주머니가 12주 진단 나왔습니다. 신호위반의 12주 진단. 형사합의가 안 됐어요. 종합보험으로 안 끝나고 형사합의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1심에서 금고 6월 실형을 선고받았었고요. 실형이요? 네, 실형이요. 나중에 항소심 가서 법정 구속은 안 됐습니다. 항소심 가서 1500만 원인가에 형사합의하고 그리고 집행죄를 받았던. 그래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없다 해서 그냥 우회전하시면 안 되고요. 뛰어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멈춘다 생각하시고 또 출발하기 전에 두 번, 세 번 좌우 꼭 살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속도가 있는 오토바이, 자전거하고도 이런 우회전 사고가 많이 나던데 저희가 영상도 준비를 해놨거든요. 보시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근데 어떤 영상인가요? 이거 깜깜하다. 오른 길에서 큰 길로 우회전하죠. 왼쪽을 살피면서 천천히 도는데 이런 역주행 자전거네요. 세상에. 자전거가 저기서 왜 보면 안 되죠. 아, 자전거도 역주행이 안 되는. 자전거도 차잖아요. 중앙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야죠. 근데 자전거가 역주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렇게 자전거가 역주행하면 자전거가 가해 차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불법 주차 차량이 없었으면 마지막에 꺾기 전에 혹시 모르잖아요. 애들이 싱싱이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한번 확인했을 때는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 해서 자동차에게도 한 30 내지 40, 자전거를 60 내지 70으로 보는데요. 지금 거는 자전거 잘못 100%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안 보여서요? 안 보여서요. 안 보여서요. 그 가운데로 오면 어떡해요. 그런데요. 운전자도 조심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자전거나 보행자들도 신호가 끊기면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게 우회전 너무 헷갈려요. 맞아요. 계장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속 시원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우회전 정리. 제가 오늘 방송 나오면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이번 것 같습니다. 우회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진짜 모르겠어요. 또 잘 모르셔서 오히려 불이익 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교통사고 발생했을 경우에 과실 부분은 그 이후에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고 안 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고 안 나기 위해서 법규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세히 배워볼게요. 이게 적색 신호시 우회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호등이 있을 경우에 처리되는 것이고요. 이게 적색 신호시. 그러니까 빨간불입니다. 빨간불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바퀴를 멈추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정지선 전에서. 정지선 전에서. 멈춰가지고. 나 지금 앞에 신호기가 빨간불이니까 멈춰있다 가겠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없습니다. 보행자도 없고 차도 없어요. 그럴 때 조심히 우회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기본이 그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전방 신호기가 빨간불이기 때문에 빨간불이기 때문에 이 빨간불만 보고 가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옆에다가 우회전 전용 신호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있는데 많더라고요. 없기 때문에 운전하신 분들께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를 보시면서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조금 더 보강을 시켜서 우회전 전용 신호기를 만들어서 그걸 보고 가셔도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사고 다발 지역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고민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우회전을 하시다가 두 번째 횡단보도가 있어요. 여기에 두 번째 횡단보도에 파랑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멈춰있다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멈춰있다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적신호식 우회전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사람이 없어도? 사람이 없을 때도 일단 멈췄다가. 왜냐하면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파랑불이기 때문에요. 멈췄다가 확인하시고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없고 파랑불이면 가도 돼요? 갚기는 가도 돼요? 네. 그것이 지금 헷갈려지셨는데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파랑불입니다. 고전신호등이 없어요. 우회전신호등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횡단보도 보행신호만 파랑불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멈춰있으면 뒤에서 빵빵빵 돼요. 빵빵거려요. 막 나 피해서 가고.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안 가는데 나는? 난 세 번째는 가요. 혹시 범칙금인까 봐. 너무 눈치지잖아요. 가셔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상담원도 보행신호가 파랑불을 하더라도요. 차량에 지장이 없거나 보행자한테 이상 없다고 한다 그러면은. 멈춰있다가 어? 이상 없네? 가시면 되고요. 가면 되는 거예요. 뒤에 차들이 앞에 차가 멈춰있다가 가는데 나도 멈춰있다가 가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법규상에는 원칙은 멈춰있다가 가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원래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운전자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했을 때 조심히 외전할 수 있다고 느낀다 그러면. 가시는 것은 허용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는 저도 이 칠판 좀 쓸게요. 여기서 우회전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에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 들어와 있었어요. 녹색이. 이때는 경찰에서는 일시 정지했다가 보행자 없으면 가도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러다가 아까처럼 뛰어오는 사람 부딪히면 그러면 신호위반이에요. 사고 나면 독박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주머니 뛰어오셨잖아요. 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앞차가 갔어요. 나도 그러면 가도 되겠지 보행자 없네. 여기서 애들이 싱싱싱턱 빡 달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고 나면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밖을 멈춰서 잘 보시라는 것. 특히 횡단보도 옆에 전신주라든지 가로수가 있어서 안 볼 수 있어요. 꼬마 애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멈추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멈춰서 좌측, 우측을 본다. 정말 완벽했을 때 간다. 그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특히 큰 차들이요. 대형 트럭 또는 대형 버스는 이렇게 봐도 안 보여요. 아기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회전하다가 사고 많이 나거든요. 나는 우회전 딱 했는데 보행자가 없는데 마침 차가 출발하려고 그럴 때 횡단보도 보행자 신어도 하면 학생들은 건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대형 안타까운 사고들이 여러 건 있는데요. 그래서 큰 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안 보이는 데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뭘까요? 안 보이는 걸 보여주는 게? 백미러? 거울, 거울. 거울이 많이 있어요. 그 거울로 안 보이는 데 반드시 거울을 보고 사각대를 내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멈춰서 살펴라. 그렇죠. 여기까지를 해야 된다. 시야 확보. 시야 확보. 이거 주의해야겠네요.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고 우회전해서 여러 번, 두 번, 세 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